여러분, 지금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류의 절반 이상이 지금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2050년 정도가 되면 7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래 도시 중에 하나인 스마트 시티 조성이 세계 각국의 또 주요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래 도시 참 중요하겠죠. 그럼 대표님, 미래 도시 이거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예전에는 미래 도시 그러면 코난이라고 포비 생각... 좀 암울하지 않나요?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미래 도시는 그 암울한 도시에서 오히려 좀 좋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많은 인구가 도시에 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시가 성장을 하고, 어떻게 도시가 변화하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도시가 정말 미래 도시로 자리 잡을지 이것을 보는 눈을 길러야 우리가 부동산 투자, 결국 도시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이 미래 도시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봐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미래 도시 중에서도 정말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그렇지만 내가 살지 않으면서 하는 부동산 투자는 이제 무조건 수익이 나와야 된다. 그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도시라는 말, 또 중심지라는 말, 수익형이라는 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이런 거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를 봤더니 내가 집을 파는데 오히려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는 마이너스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집을 팔면서 내가 거기에다가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보태서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공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재산세라든지 많은 세금이 나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거래들이 일어나는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무조건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 거기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후에도 계속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요. 제가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유명한 책이죠. 우리 해민스 님이 쓰셨던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냥 아파트 투자라는 것이 이제 거래량도 그렇고 앞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좀 멈춰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멈추어서 과연 그렇다면 이제 정말 진정한 부동산 투자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본다면 지금 뭐 아까 2050년 얘기도 안 했지만 2045년 기준에서 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인구를 본다면 약 한 2.5명 정도가 평균 가구 원수. 한 가구가 약 한 2.5명 정도 되는데 이때쯤 더 2025년부터 이미 2.3명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때는 뭐 한 가구 그러면 한 명 또는 2명. 더더구나 36.3% 정도. 그러니까 36% 이상이 이제 1인 가구가 되는 거거든요. 더더구나 지금은 2030 세대들이 이제 1인 가구라고 해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한데 앞으로 2045년, 2035년 앞으로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됐냐면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혼자 늙는다. 그러니까 6070 이제 그 나 혼자 나홀로 세대라고 하는데 어쨌든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또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모두 1, 2인 가구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지금 산업 구조 변화도 지금 급격하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도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몰락을 했죠. 리버풀 같은 그런 영국에 있는 그런 도시들도 지금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집 한 채가 1파운드에 팔리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프랑스의 리베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집 한 채가 1유로에 팔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더구나 우리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일들인데 우리가 계속 그쪽으로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주거지 선호도 이러다 보니까 변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외곽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시 중심권 쪽으로 계속 사람이 몰리는 이제 번화한 쪽이 많은 주거지 선호를 받고 있다는 거 이거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10년 후 미래 도시 어디가 뜰 거냐 바로 그렇죠. 컴팩트시티 좀 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상업지역이 있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스마트시티 4차 산업 일자리가 계속 모여들고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에코시티 말 그대로 생태도시 그러니까 뭐 한강 가까운 곳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대규모 공원이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것을 찾아보면 지금 서울 시내 안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마곡 같은 곳이 또 그런 곳이죠. 또 한 곳이 상암 같은 그런 곳이 되겠죠. 또 한 곳이 용산 같은 그런 곳이 되겠죠. 또 한 곳이 잠실 같은 이런 곳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대규모 밀집이 되면서도 그 안에서도 많은 일자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많은 공원이라든지 생태들이 조성되는 바로 컴팩트시티, 스마트시티, 에코시티가 복합되어 있는 이런 도시들이 미래 도시에는 뜰 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미래 도시의 우리가 중심지 수익형이 유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앞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부동산은 떠나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는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텐데요. 한강 축 입지에 투자해라. 한강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큰 부가가치가 더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 쪽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팩트 때문에도 그렇고요. 대규모 4차 산업 밀집 지역에 투자라고 했고요. 앞으로 일자리는 4차 산업 쪽으로 계속 산업 구조가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 실리콘밸리라든지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지하철, 교통, 호재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 호재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대규모 상업시설들, 대규모 복합몰들이 들어오는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한암 스타필드 같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복합몰들, 국제기류 복합지구, 마이스 산업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주거에 굉장히 적합한 지하철과 일자리와 상업가 주거가 모두 괜찮은 복합체에 투자했을 때 미래 부동산 투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